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입니다. 코드번호가 0268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dpc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pc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dp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pc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고 하면 투자 부분과 제조 부분을 나누어서 당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부분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스탁인베스트 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의 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적어가면서 할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조금만 적어서 설명을 좀 적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pc가 되겠고요. 여기 투자 부분. 투자와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있다. 제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투자 부분은 빅히트에 투자한 쪽이 있다. 어디냐. 바로 스탁인베스트 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부분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전자레인지용 쪽에 HV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뭡니까? 제조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레인지용 쪽이고 그 다음에 이 고압변성기 고압변성기라까지 적어드릴게요. 고압변성기 등을 중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된 전세계 가전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DPC가 어떻게 됐냐면 방탄소년단 관련해 주가가 만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1,900원까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DPC가 어떻게 됐느냐 21,900원을 찍은 이후에 보시면 지금 하락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이 9,49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저는 하락이 가하다. 가하다라고 봅니다.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락이 가하다. 쉽게 말해서 가대낙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보시면은 만원에서 뭡니까? 만원에서 거의 뭐 2만원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이때 갔는데는 기대감 때문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 때문에 갔는데 내려올 때는 왜 내려왔느냐 내려올 때는 왜 내려왔느냐 예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 DP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9,490원 9,490원이면은 9,490원이면은 만원 만원보다도 아래이다. 아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DPC가 단기간에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떨어질 이유가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를 이용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자리야말로 적절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분기 실적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DPC가 되겠고요. DPC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468억원 영업이익이 80억 단기순이익이 62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36억인데 작년 3분기죠. 36억에서 80억까지 약 2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고 단기순이익도 지금 2배 이상 곱하기 2배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BPS가 4,100원에서 4,600원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부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DPC는 부채도 낮다. 36%이기 때문에 CB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거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자비율 199%면 합격점이고요. 유보율 753%면 저는 아주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 3분기는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리스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자리가 매수 구간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대신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떨어졌다라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자리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가서 손절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지금 자리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손절하지 마세요. 오늘을 보시면은 이 뭡니까?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0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이거 전부 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계열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올라서 지수가 뜬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냐 오늘 원익 IPS 보시면은 이 원익 IPS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냐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반도체와 셀트리온 계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에서는 저기 대부분 아마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만 36% 떴는데요. 역시 이렇게 뜬 이유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뜬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삼성전자가 3% 이상 가고 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역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갔는데 셀트리온 이런 게 6%씩 가니까 지수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확인해 볼게요. 4%씩 가잖아요. 여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SK하이닉스가 가니까 지금 지수가 뜨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원익 IPS는 코스닥이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코스닥인데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 이런 계열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이 DPC는 코스피이긴 하지만 코스피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에 지금 자금이 몰려있어가지고 지수가 뜨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아마 소폭 하락을 겪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쪽에 자금이 좀 쏠려서 그렇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 자금이 몰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장이 엉청나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아시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이 600명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다른 업종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떨어졌지만 손절 자리가 아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필수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극 증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다오산업과 나스닥 종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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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